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전형 디처킴입니다. 오늘은 76번 입니다. 76번째 패턴을 살펴볼 텐데요 정말 이 76번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내신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학원강사 했던 시절이 벌써 한 15년, 2,3,4,5년 그 정도 됩니다 그때도 이거 내신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2학년 때 내신으로 많이 냈는데 바로 이 뭐뭇이 없다면 이라는 그 구문이죠 뭐뭇이 없다면 그래서 뭐뭇이 없다면을 이 가정법으로 표현하면은요 일단 뭐뭇이 없다면은 이제 가정법 과거 2차 조건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첫번째는 if it were not for에요 if it were not for 하게 되면 뭐뭇이 없다면이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얘를 갖다가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돼요 if가 생략이 되면 이렇게 도치가 되어서 were it not for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but for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but for 뭐뭇이 없다면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단어로는 뭐예요? 뭐뭇이 없다면이 with out이 되겠죠 with ou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뭇이 없었다면도 있겠죠 뭐뭇이 없었다면 이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야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3차 조건문이죠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첫번째로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겠죠 had not been for가 됩니다 그리고 if가 생략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had it had it not been for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ut for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단어로는 뭐예요? with out이죠 with ou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but for water 돼 있죠 물이 없다면이죠 이 물이 없다면이라는 이 but for water 요거까지만 보면은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뒤에가 가정법 이게 지금 과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조동사 과거형만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뭐 would have pp나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쓰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고요 자 물이 없다면 어떤 동물도 살 수가 없다 자 2번 보시면은 but for your aid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should have failed죠 나는 실패했을 텐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should have pp를 썼으니까 자 밑에 보시면은 3번에 but for your aid죠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지금 실패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도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가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if it were not for죠 if it were not for 그렇죠? 뭐예요? 뭐 무엇이 없다면이잖아요 뭐가 없다면? 바로 아주 막대한 양의 수입이 없다면이죠 막대한 양의 수입이 없다면 근데 그 수입은 어디로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광고죠 광고 광고로부터 derived 되어진 수입이죠 광고로부터 이렇게 끌어낸 거죠 끌어낸 엄청난 수입이 없었다면 신문은 could not be sold 그렇죠? 예 팔려지지 않았을 텐데죠 so cheaply 너무 싸게 그렇죠? 신문 되게 싸죠? 신문 요즘에 얼마인가요? 천원도 안하나? 천원 정도는 하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광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6번 보시면은 were it not for the sun이죠? 그렇죠? 태양이 없었다면 살아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if it had not been for죠 없었다면이죠 그녀의 영향이 없었다면 그는 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had it not been for 그죠? 없었다면이죠 그 엔진 드라이버의 용감한 행동이죠 엔진 드라이버의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그쵸? 네 아주 큰 사고가 might have taken place 바로 발생했을 텐데 했었을 텐데 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쉽습니다 자 바로 또 긴 문장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but for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뭐지 없었다면이죠 뉴스페이퍼가 없었다면이죠 신문 근데 어떤 신문입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네요 그죠? 예 정보를 주는 거죠 inform a of b죠? a에게 b를 알려주다죠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of b를 알려주죠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from day to day죠 what is going on? 뭔가 되어지고 있는 일이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죠? 예 from day to day는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되겠죠 날마다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문이 없었다면 이제 주절이 나오죠 우리는 느낄 것이다 아주 엄청 불편함을 느낄 거죠 great deal of는 아주 많은이죠 많은 그렇죠? 많은 그러한 불편함 inconvenience 그죠?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in our daily life 일상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 2번입니다 being unable to swim이죠 예 분사고문이죠 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그냥 주어에다가 의미상의 주어진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듯이 해석을 하면 매끄럽다고 했죠 수영을 할 수 없는 그는 그죠? would have been drawn 그죠? 완전히 익사 되어질 것이다 그쵸? 익사 되어졌을 텐데 못이 없었다면 but for죠? 뭐가 없었다면 더 브레이벌리 아주 용감함 뭐의 용감함이에요? 한 세일러 어떤 그 이 세일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원? 예 선원 맞아 선원의 용맹함이 없었다면 근데 그 선원은 어떤 선원입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던졌어요 자기 자신을 그쵸? 컴마컴마 걸어붙어주고 어디로 던졌어요? 물속으로 던졌죠? 그런 다음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brought him to land 그를 땅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쵸? 이 through가 동사 1번 brought가 동사 2번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컴마컴마를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all dress라는 표현이 원래 was 뒤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리고 as는 여기에서 양보의 느낌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 as가 양보로 쓰일 때는 뒤에 있는 주어동사 다음에 있는 이 보어 같은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랬어요 해석하게 되면 뭐예요? 그가 옷을 다 입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물에 던져서 그를 땅으로 데려왔던 그 한 선원의 용맹함이 없었다면 익사했었을 텐데 가 됩니다 아시겠죠?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she sold off죠 sold off는 일단 뭔가를 파는 건데요 이게 매각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거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sold off예요 그렇죠? 매각하다 그리고 뭔가를 좀 싸게 팔아 치우는 거 그게 이제 sold off입니다 자 그녀가 매각했죠 자 그녀가 매각했죠 뭐를요? 일부를 매각했죠 뭐의 일부예요? overhaul holdings 홀딩은 이게 보유 자산을 말합니다 자기 소작제를 말하기도 하고 그녀의 어떤 보유 자산의 일부를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동사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2번이면 렌트는 어떻게 임대한 거죠 그렇죠? 임대했습니다 일부를 또 임대한 거죠 그녀의 집에 일부를 렌트아웃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도와줬어요 그녀가 뭐 하도록 도와줬습니까 to finance죠 자금을 대다죠 자금을 대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그 이 for the time being은 이거는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그냥 당분간 그렇죠? 당분간이에요 이게 for the time being이 당분간이라고 암기해두세요 당분간 자금을 대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시간들 년들이죠 어떤 년들이에요 그 뒤따라오는 년들이죠 그 년들은 해들은 시간들은 were difficult 어려웠대요 그리고 그녀는 might have roast죠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녀의 family home 그런 가족들이 사는 집을요 자 had it not been for죠 뭐뭇이 없었다면이죠 뭐가 없었다면 바로 그녀의 브라덜의 그러한 친절함 그렇죠? 그 오빠겠죠 오빠의 친절이 없었더라면 그녀의 그 가족들이 사는 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 되겠죠 이해 되셨죠?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또 if it had not been for죠 뭐뭇이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뭐의 도움이에요? 힘의 도움 자연의 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인간은 인간은 would still be in quite a primitive state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매우 원시적인 상태 그렇죠? primitive 원시적인이죠 원시적인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런데 여기는 가정법 과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혼합되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게 되면 자연의 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여전히 인간은 지금도 원시 상태에서 살 텐데 가 되겠습니다 자 from early times 에요 초기 시기로부터 어떤 초기 시기입니까? 초기 시기부터 그렇죠? 초기 시기부터 끊어줘야겠네요 그 이제 그는 has a ton needs a force 에요 그 힘을 바꿨어요 돌렸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돌렸어요? he is on use 그의 사용으로 돌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용도에 맞게 그 힘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before the introduction of 이 머신얼이죠 기계의 도입 기계를 도입하기 전에 그렇죠? 기계를 도입하기 전에 그것들은 그것들은 뭐예요? 여기서 이거 false입니다 그렇죠? 힘들 그 힘들이 더 직접적인 수요가 있었대요 뭐보다 그 힘들이 현재의 현재의 수요가 있는 것 보다 그렇죠? 더 직접적인 수요가 있었대요 언제? 바로 기계의 도입 이전에 되셨죠? 네 바로 그런 자연의 힘들이 기계의 도입 이전에 훨씬 더 직접적인 그런 수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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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